가수 보아 슬래시 사진 등호 KBS ETV 뮤직뱅크 방송화면 캡처 뮤직뱅크에서 가수 보아가 고구먼, 우먼으로 컴백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는 보아가 컴백 무대를 꾸몄다. 무대에 앞서 보아는 대기실 인터뷰를 통해 우먼은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구두굽 소리가 시그니처인 팝이다 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 다울 때 가장 빛이 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많은 분들이 듣고 힘을 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아는 수록곡 홧김에로 컴백 무대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먼 무대를 선보였다. 보아는 우먼으로 소녀의 이미지를 탈피, 당당한 여성상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보아의 곡 우먼은 경쾌한 사운드에 보아의 시원한 보컬이 잘 어우러진 팝댄스 곡이다. 보아가 직접 작사한 가사에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담았다. 한편 이날 뮤직뱅크에서는 보아 외의 몬스타엑스, 엔시티 127, 소이어, 스트레이 키즈즈, 골든차일드, 공원소녀, 김동한, 박성한, 사우스클럽, 샤플라, 소이, 양다일, 에이프릴, 우주소녀, 위키미키, 이용기, 프로미스나인이 출연한다. 보아가 직접 작사한 가사의 시원한 보컬이 잘 어우러진 팝댄스 곡이다.